윤석열 총장은 어제 직무에 복귀한 뒤 이틀 내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특히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평가서 조작 사건을 직접 보고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청와대 지휘대로 움직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다른 권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검찰청 주변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화함 80여 개가 늘어섰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를 응원하는 내용입니다. 윤 총장은 오늘 낮 2시 30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. 행정법원으로부터 직무복귀 결정을 받은 뒤 이틀 연속 휴일 출근해 자리를 비운 동안 주요 수사 진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언급했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상황도 포함됐습니다.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평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했는데 윤 총장은 윗선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연휴 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월성 원전을 비롯한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TV조선 주한진입니다.